아 충건증이요? 제가 저번에 안 부르는... 이렇게 보통 이렇게 겨드랑이하고 여기에 보면 림프선이 있잖아요 림프선 여기에 림프선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약간 겨드랑이 안쪽 있죠? 림프선이 늘어나게끔 겨드랑이 안쪽을 이렇게 옆으로 쭉 늘려주세요 먼저 쭉 늘려주세요 몸이 약간 활처럼 휘게 쭉 늘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뺨 따고 후려쳐 이 새끼야 그럼 잠이 확 깰 거예요 너무... 너무 시계쳤다 너무 시계쳤어 너무 시계쳤어요 너무 시계쳤어요 너무 시계쳤어요